와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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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튜브 와나나 유튜브 좋아요에 구독을 내야글게요 그럼 티라노사우루스 오케 이건 쉽다 이거는 뭐 어렵지? 온호야 나와 뽁큐 자전거 잘하면 그거 맞나요? 근데 답답하면 체인지 네가 외칠 수 있어 아 태권도! 저 저 함기도! 동물 철권! 영전 노예 태권! 체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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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뭔가 영전 노예래? 아 맞아 왜 몰라 스미골! 골룸! 손을 살봐 손을 아씨 뭐야? 자 초록색 물이 있나?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아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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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면 보컬한테 티라노! 트라노사우루스 이걸 모르냐 제 생각엔 돈을 받는게 좋을거같아요 이거 돈을 받는게 좋을거같아요 단어를 말씀해주세요 우리는 돈을 벌어야지 않겠어 형은 연기를 너무 잘해야 이렇게 이걸로 하겠습니다 오케이. 원치 않은 임신. 저가 제목이야? 말하면 안 되지. 폭염수술! 야임시대! 0.1초! 무슨? 야임시대! 고자! 맞죠? 맞았어, 맞았어. 맞죠? 돈을 해주니깐 꼴찌는 그 곡장 그대로 편의점 다녀오기. 편의점 다녀오기? 룬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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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룬큐. 그리고 이번엔 좀 다르게 할까요? 여태까지 계속 알바생한테 음료수 같은 거 하나 줬잖아요. 호호, 크리스마스 선물일세. 아, 야, 야, 야. 좋은 생각 났어, 좋은 생각 났어. 그런 멘트 안 쳐도 돼. 이 목장으로 콧돔 싸우자. 제가 잘못한 거는... 자, 빨리 도네로 원하는 단어 지금 얘기하세요. 인어그너스. 아, 오케이. 됐어? 너 할 수 있어? 쟤 내가 먼저 해볼게. 아, 깜 아, 이거 씨마라고. 오, 이라고! 아, 씨, 왜? 인어? 인어홍우주? 오오오오오오오오!!! 맞추기 전달신데 씌뻂 lifting 어떻게 버텼니? 난 진짜 첫째가 나 잘했어 내가 일단 이상 ducks 하지마 이건 작가님이자 상했는데? 이거 의미의 상통하면 되는 걸로 하자 응 야 야 야ój 야야 이 크으읍 아 왜 난 이런 거야 뭐 아 진짜 석기시네 고릴라 오튜라을 부탁구쓰 브라니 하하하하 나는 잘 표현하지 않았냐? 아 알고나니까 맞네 아... 아잉! 아잉! 견적! 어? 이렇게 보자! 보거 기역기역 쉬운 거야? 음... 어! 나는 눈이 쉽다고... 볼룩? 야! 연주해주세요! 오케이 오케이! 2인 쪽 간다! 볼룩? 연예인인가? 해외 연예인이구나! 뭐 하게 거래? 뭐라고? 뭐야 뭐야? 그만! 맞아야 돼? doesn't... 와 ama ama Mickey 아니 이건 M사전야 진짜 진짜 뭐가 돼요 잘 봐 아니 너 저 머리식 때문에 알았다 진짜 아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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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어 어떻게 아빠 그러면 아 아 아 아 아니면 내가 너가 넘어져 있고 내가 존나 때릴 테니까 손님 때리지 마세요 아잉 아잉 안녕 됐어요 됐어요 아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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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색 이씨 가짜고냐끼 가짜고냐끼 선영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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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은 달리지 마 뭐라고 코는 달리지 마 포가 왜 안돼 과자하자니 제자리 한마디만 할 수 있겠지? 대화를 하고 그랬지? 내가 먼저 해볼게 오늘 그것도 오마심 데려야겠어 레이바 처음 상상해 하하하하하하하 샹크스 어? 잭스페로우 캐리비안의 해적 편의점 핵트급 열차는 원호군 같다는 느낌 못 맞추는건 주작이다 아아 아아 야 이 ㅆ 아아 아아아아 아 악년님? 나는 악년님인지 몰랐는데 어 한글자 응 ển Tak 오늘 말해 같이 맞아? 아니 person 저거는 맞을 수 있어 네 음악 가구 아 몰라요 고양이야? 아 모양이 맞아요 아하하하 시발 아 진짜 웃기네 아ajo 아.. 마 temas 중성어수술 오.. 5글자 딱무치야? 아 했어erdмc 또 씨발 이런거잖아 아 그치 그치 표현할 건 다 표현했어 이게 뭐가 돼요?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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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현할 건 다 한 거 있어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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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는 노는 게 대기왕 아 씨 맞아 맞아 꿀팁 안 맞추면 계속 힘들게 할 수 있어 딱 다 스쳐지다가 하지 맞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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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벅지 왜 때린 거야? 아 팽비들은 예 크롱 왜 다 말하고 있네 저끼 허벅지 불렀다 너는 하는 발이 뭐라고 한다? 악어새끼라서 같이 맞히세요 뭐지? 도라에몽인가? 많이 맞추라고요 찐구? 알았어 뽀로로 잘 살며 맞췄는데 야 우리 다음 게 다 맞췄어 아 나 수염 안 좋았어 지금 똑같은 애들끼리 가네 이제 컴퓨터 어디 있는지 모르고 물어봐야겠다 뺨? 뺨? 아예 아예 하하하하하하 하하하하하하 sig 뺨? 이거 아 또, 아베어베가 선물로 가져왔어요. 메리 크리스마스! 딱 안 어린이! 아주 일단 치우느라 고생이 많아요! 아베지는 쓸 데가 없어요. 흐흐흐흐 아잉! 아무튼 오늘 크리스마스 어땠는지 서로 이야기 해볼까요? 이제 1년에 하나밖에 없는 크리스마스인데 두 개 세이프까지 두 개밖에 없었구나 크리스마스를 이렇게 가족들이랑 보내서 너무 좋았고 그래도 나중에 누군가가 너무 25살 크리스마스 때 뭐 했냐고 하면 흰돔을 쓰긴 썼습니다 전도 샀고요 전도 썼어요 여기까지만 말하겠습니다 저는 난 슬퍼요 왜죠? 크리스마스 때 솔직히 크로스 가야죠 어? 크로스 갈래? 싫어요 산타복 어? 야 왜 크로스 갈래? 아 싫어요 진짜 깐지면 크로스 가 가보자 잘 놀아 혼자서? 야 혼자만 놀잖아 어 잠시만 반경 30미터 테이블 잡아놓고 티씨로 종이적기 하고 있을거 하하 아잉 보통 한 일이 좋았고 그리고 에어팟 프로가 온다니 너무 기분이 째집니다 그래도 작가님이랑 오늘 덕분에 크리스마스 재밌게 보내었네요 아잉 아잉 저도 이렇게 크리스마스 작년간에도 다른 친구들과 보내게 되었네요 작년에 누구랑 보냈대요? 호동 언니가 찍었죠 아잉 아잉 우리의 투수들 제가 이런 말씀드려서 될지 모르겠지만 사실 커플들끼리 방송을 보고 있을거 같진 않고 크리스마스의 끝을 우리 함께 보냈다는건 여러분이나 우리나 별 반찬에 없다는건 찹 방송 보고 있는 500명의 우리 투수들 친구들 너넨 여자친구 없지? 내년에도 내 방송을 보고 있다면 그치 그때는 휴즈 군이랑 호두 형도 부르잖아 어벤져스로. 주스로 하잖아 따라 나오래 난 나가지 않는건데